에헤이 에헤이 한번 해보고 나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가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입니다. 오늘도 영웅도로 나왔습니다. 평일날 출출하는 것은 먼 거리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영웅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에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중에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말하고 다음 주에는 날씨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저번 주에 쭈꾸미를 많이 놓치고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로드 하나를 쭈꾸미 로드를 가지고 쭈꾸미 체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쭈꾸미도 한번 노려보고 광화도 노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색은 괜찮네요. 오늘 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최대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물이니까 물색은 괜찮은데 이따가 물이 밖에서 들물이 되면 아마 뻘물이 확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 전에 낚시를 하더라도 뭔가 쇼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가 삐뚤어졌냐. 여기서 한번 쭈꾸미를 내려 볼게요. 쭈꾸미 변태 체비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다운샷 체비에다가 쭈꾸미를 변태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쭈꾸미 체비에 다운샷을 변태로 한 거죠. 이게 틀리죠? 주 타겟이 뭐냐가 틀립니다. 물이 너무 빠릅니다. 지금 한 2.5가 넘어요. 그래서 쭈꾸미를 노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냥 다운샷으로만 내렸습니다. 누가 달렸어? 아이고, 떨어졌어. 쭈꾸미인가 보다. 달려서 올라오다가 떨어졌어. 아, 지금도 쭈꾸미 안 내렸는데. 지금도 또 쭈꾸미야. 여기 쭈꾸미 자꾸 붙는데. 여기서 한번 내려보고. 여기 물이 얼마나 흘러나 한번 봐야겠다. 저기보다는 덜 흐르르 껴. 오늘 따라 또 애기 체비를 해왔더니 쭈꾸미가 안 붙어. 오늘 물이 빨라서 그래. 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한번 쭈꾸미 체비 갖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왔었다. 딱 딱 딱 했습니다. 보이셨을까요? 낚싯대. 와 씨. 그 딱 때리질 못하냐? 왜? 쭈꾸미 붙는다. 쭈꾸미 붙어. 그래서 지금 애기 내리는 겨. 올라오다가 딱 내려가. 쭈꾸미라도 한 마리 잡으면 꽝은 면하잖아. 쭈꾸미 하나 나온다. 쭈꾸미. 야. 개시했어. 자 개시했습니다. 개시. 자 개시했으니까 나올게. 또 한 마리 나온다. 어이 무거워 이만하니까 무겁지 감는게 그래 부지런히 잡자 쭈꾸미 오늘은 내가 쭈꾸미 안도망가게 조심해야지 이동하면서 쭈꾸미 한마리 도망갔어 에이 옌병 두마리 잡았는데 거기서 하나 도망갔어 아이 몰랐어 도망간지 올라와서 보니까 한마리밖에 없어 쭈꾸미 와 쭈꾸미 나온다 에이 10마리만 잡자 더도 말고 또 올라온다 쭈꾸미 쭈꾸미 그럼 이리로 와 여기로 이렇게 와 내 앞으로 근데 이리로 왔다가 못 잡으면 어떡해 쭈꾸미를 잡다보면 광어가 나와 지금 여긴 쭈꾸미 밭이 아니고 광어밭에 들어온거거든 내가 지금 아직 뭔가가 안맞아 자연에 의해서 안맞는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 아 아 걸렸어 망했어 망했어 지대로 걸렸어 지대로 걸렸어 미끌림 바닥에 걸렸다가 빠졌어 오늘 가서 일을 세청해야겠네 물에다 빠져가지고 물에다 빠져가지고 아기를 너무 성의 없이 내가 놓나 아기를 성의 없이 놓아서 잘 안나오나봐 예전에 주슨거 꼈거든 녹슬은거 나갔어 쭈꾸미 10마리만 나와라 관리를 잘해야 돼 잡는거보다 관리를 잘해야 돼 요새는 불도 그냥 피면 안되잖아 노작불 피는거 사야되잖아 장작도 사갖고 가잖아 12시 반 한시간만 더 하고 철수해야겠다 안나온다 아 아 아 네 아 아 갯바위에서 하는 저희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항상 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 오면은 한다 했는데 제가 오니까 아마 저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하 하 하 안녕하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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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안나와요 오늘 저기 어디야? 오늘은 낚시 안해요? 낚시들이 안갖고 와가지고 지금 들물이 시작되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물이 빠른 날은 들물이 되면은 이렇게 꾸정물이 들어와요 여기 말고 저쪽에서 흙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갖고 고맙습니다 낚시가 잘 안돼요 쭈꾸미만 나와 엊그저께 영상보니까 많이 잡으시더라구요 쭈꾸미만 잡고 강호가 아까 물돌이 할 때 그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나와 저거 투망때는 그런거야? 아냐아냐 저 이후로 안나온거 같더라구요 저 투망이 있어도 나오거든요 저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늘 뭔가 안맞아 물이 좀 빠른 것도 있긴 한데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나도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보는데 그럼 이제 가시려고 아까 보니까 물 다 빠졌을 때 지금 물 돌았잖아요 물 돌기 전에 다 빠졌을 때 그 앞에 오늘은 갯바에서 해도 힘들어 물이 너무 쎄 막 날라다니죠 봄떨이 아휴 악수다 대야지 밤에 또 밖에 들어가서 네 안나온 줄 알고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음료수 잘 마실게 저번에 한번 그 보였다고 제 유튜브 댓글로 다음에 만나면 커피 한잔 대접한다고 그러더니 저기서 낚시하다 이제 제가 보였나봐요 혹시나 불러봤나봐요 맞는거 같아요 이제 내려가지고 같이 인사 좀 하고 음료수 하나 줘서 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철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상도 좋았어요 아침에는 좀 추웠지만 해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물이 오늘 빨랐어요 물이 빨라가지고 안나왔습니다 강어는 얼굴도 못봤습니다 왜 쭈꾸미는 한 7, 8마리 사봤나요 강어가 나올 듯 나올 듯 하는데 뭐가 안맞았는지 안나왔습니다 얼굴도 못봤어요 그 극성을 부리던 고거도 한 번 정도 그런거 같고 그렇게 없었어요 고거도 많이 달라붙지 않은 걸로 봐서는 뭔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더라구요 이번주 지나면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출조를 할 수 있을지 히트를 못하게 되면 민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 안녕 가자 이거를 트랜지서를 들고 가야지 이 트랜지서를 하나 잠겨있는게 저항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쪽으로 못 가요 이쪽으로 딱 걸려요 반영작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조금 조금 이동하면서 낚시를 할 때는 밟고 가지만 이제 낚시 끝나고 철수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갈 거니까 쭉꾸미가 시아리에 커가지고 다먹었지니 꽤 돼양이 빨리 손가락에 손가락에 손가락 놔두고 있다가 둘러 뒤에 나와 자 이만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